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Part 3 4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던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젊어서부터 자기는 불리한 입장을 도도히 참지를 못한다. 속임수를 써온 조던. 또 상대방이 이것을 알면 불편하니까 조금 모범적인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 그 사이가 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Part 2 3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 시작해보죠. 같이 읽어봐요. 자, 내용 운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Suppose, 한번 생각해봐요. You met somebody just as careless as yourself. 당신만큼이나 부주의한 사람을 만났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그랬더니, I hope I never will. 아뇨, 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She answered. 이렇게 조던이 답을 했어요. I hate careless people. 전 부주의한 사람이 너무 싫어요. That's why I like you. 그래서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니까요. Her gray sun-strained eyes, 그녀의 회색의 햇빛에 아주 피곤한 지친 그 눈이, stared straight ahead, 앞을 많이 응시를 했다. But she had deliberately shifted our relations. 하지만 조던, 그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올려놓았다, 격상시켰다. And for a moment, 그리고 잠시 동안, I thought I loved her. 내가 그녀를 사랑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와, 니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번에도 같이 읽어봐요. But I am slow thinking and full of interior rules that act as breaks on my desires. And I knew that, first, I had to get myself out of that tangle back home. I've been writing letters once a week and signing them, love, Nick. And all I could think of was how, when that certain girl played tennis, a faint mustache of perspiration appeared on her upper lip. 네, 문장이 조금 길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But I am slow thinking, 나는 좀 느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And full of interior rules, 여러 개 내부적인 규칙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어떤 거냐면, that act as breaks on my desires. 나의 욕망에 대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부적 규칙들로 가득 차 있다. 자제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네요. And I knew that,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알았다. First, I had to get myself out of that tangle back home. Tangle 하면 엉킨 거거든요. 우선 고향에서 그 엉켰던 사건으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았대요. 연애 사건이 있었잖아요. I had been writing letters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가씨한테다가 편지를 썼겠죠. And signing them, love Nick. 사랑하는 닉으로부터. 라고 이 편지에 서명도 했어요. And all I could think of. 이게 주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Was 뭐였느냐 하면 How 그 다음에 칸마가 나왔으니까 사립이죠. When that certain girl played tennis. 그 아가씨가 테니스를 쳤을 때 How a faint mustache of perspiration. 아주 희미한 mustache가 콧수염이고요. Perspiration이 땀방울이거든요. 테니스를 치니까 땀이 낫겠죠. 아주 희미한 콧수염처럼 땀방울이 송골섬을 맺혀있는 것. 이것이 How appeared on her upper lip. 그녀의 윗입술 위에 어떻게 나타났더라. 이게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한 추억은 이 정도 뿐이 없네요. 자, 우리 다음 이야기 얼른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파트 소리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볼게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a vague understanding. 아주 희미한 상호 이해가 있었다. That had to be tactfully broken off. Break off는 깨지는 거죠. 그 관계를 tactfully 아주 기술적으로 요령껏 서로 피해를 주거나 소란 없이 아주 요령껏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서로 애매모호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 Before I was free. 내가 자유롭게 그 관계를 떨쳐내기 전에 그러니까 서로 아, 좋게 좋게 헤어져야지 이렇게 서로 양해를 했었네요. Everyone suspects himself of at least one of the cardinal virtues Suspect of 뭐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 Cardinal 하면 아주 중요한 Virtues 도덕 중에 미덕 중에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다. And this is mine. 바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다. 똥똥 콜론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I am one of the few honest people that I've ever known.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닉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Part 3가 끝났네요. 우리 다음에는 Part 4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